안녕하세요, 미아무들! 오늘은 제가 왜 한국말의 영상을 찍는지 궁금하실던데 오늘은 불닭볶음면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던 불닭볶음면 일단은 제가 한국에서 4년 동안 살면서 매워서 못 먹었던 음식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매운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오버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먹어볼게요 유튜브에서 불닭볶음면 도전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맵겠지? 내 생각에는? 이걸 진짜 그렇게 안 맵겠지? 근데? 나 매운 거 진짜 잘 먹거든요? 매운 걸 진짜 즐겨 먹는 편인데 이거는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어, 봐봐! 어디 옥서스 아닌가? 색깔 봐! 아, 너무 신났어! 맛있겠다, 근데? 이거 먹을 뻔했어! 이거 먹을 뻔했어! 미친! 스네이크! 이건 뭐지? 스키밍인가? 비벼 볼게요!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심지어 이게 큰컵이에요 여러분 미쳤다! 일반컵이랑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큰컵이에요 큰컵 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일단은 소화 잘 시키려고 해서 감동란 두개 먼저 먹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감동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두개 먹어야지 벌써부터 못말라 뭐 이따가 먹으려고 했는데 뭐 이따가 먹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뭐 이거 다 먹고 조카 될 거니까 한입 크게 크게 뭐하지 음 음 이게 빨개졌어 괜찮은데? 맥퀸 매운데 음 음 음 그렇게 막 미친듯이 맵진 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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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야... 아 미쳤다 아... 돈 주고 누굴 먹냐 이게? 넌 존나 아까워 아 선물로 받아서 진짜 다행이야 유튜버 스팀 보이한테 받았는데 야 이 새끼야 나한테 죽이려고 주는 거지? 계속 삼양 대표님 사과해주세요 존나 매워 아 씨발 아 이거 다 먹었다 아이씨 아 진짜 아 안되겠다 아 이 미카르소 돈 주고 누굴 먹냐 진짜로 맛있게 맵진 않아 이게 치즈 넣으면 맛있겠다 근데 아니 아니 스팀 보이 개새끼야 뛰질래? 왜 그래 아이스크림 맛있다 근데 아이스크림 잘했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역시 아이스크림 자 오늘은 처음으로 불닭볶음면 먹어봤는데 일단은 존나 맵고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아직도 매워 지금 뭐야 이게 처음에 이거 먹고 이걸 새로 나온 미트 스파게티 불닭볶음면 먹을려고 했거든 안 되겠어 이거 다음에 먹어야 돼 치즈 많이 넣고 아이고 아 이따가 패턴 날 거 아니야 시발